자 오늘은 마리아 복음 갈게요 기대되시죠 마리아 복음 그때 마리아 복음을 나그 한마디 문서라고 그랬는데 나그 한마디 문서에 포함되기도 하는데요 포함시킨 학자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그 한마디에서 발견된 건 아니고요 마리아 복음이 그로부터 1945년에 발견된 게 나그 한마디에서 영지주의 복음서들이 많이 발견됐거든요 그 중에 도마복음도 발견되는 바람에 도마복음도 영지주의 복음으로 이렇게 보통 낙인 찍혀있는 걸 제가 꼭 영지주의로 볼 수 없다 예수님의 초기 자료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마리아 복음은 내용은 영지주의 복음서로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나그 한마디 문서에서 발견된 영지주의 복음들하고 함께 거론되는 문서입니다 한묶음으로 묶이기도 하는데 발견되기는 1896년 이집트에서 발견됐어요 코프트어라고 아시나요? 코프트어로 쓰여져 있던 마리아 복음서 그런데 우리가 마리아 복음서 이렇게 보려고 하면 내용은 난해예요 그런데 양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이 유실됐어요 분실됐어요 그래서 이게 발견돼 가지고 영지주의 복음서가 왕창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 복음에 대한 연구가 잘 안 이루어지다가 나그 한마디 문서들이 발견되니까 비교할 자료들이 많아진 거죠 영지주의 복음서들과 함께 활발하게 연구가 더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활발하게 연구를 하건 말건 내용이 이상해요 어려워요 이상하다는 게 저희 입장에는 재밌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는 재밌어요 재밌는데 일반 학자들이 연구하기에는 너무 난해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더구나 분실된 페이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볼 때 마리아 복음서는 잘 해석되기가 힘든 부분 같아요 이것도 도마 복음도 힘들었지만 그래서 우리 함께 마리아 복음의 신세계로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야 영적인 세계에 관한 거라면 사이비가 아니라면 영적인 세계에 관한 거라면 저희는 어떤 내용이건 어떤 언어로 된 글이건 어떤 문화권에서 나왔건 이해할 수 있죠 같은 토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 진리에 있어서 자명하다면 성령을 각성했고 성령 안에서 자명한 진리를 파악하고 있다면 언어도 문제가 안 되고 이런 내용의 이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용어가 다르더라도 코프트어 함어족의 고대 이집트어에서 파생한 언어 기독교 코프트 교회의 교도들이 16세기 무렵까지 일상어로 사용했다 도마 복음 같은 경우는요 도마 복음 같은 경우도 지금 마리아 복음 발견된 곳 즈음에 발견됐었어요 일부가 근데 되게 어느 부분만 발견됐어요 그래서 무슨 복음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려지지 않다가 연구가 힘들다가 저기 나그 한마디 문서에서 도마 복음이 온전한 형태로 발견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전 거랑 비교해 보니까 아 이게 도마 복음이었구나 해가지고 또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리아 복음으로 갈게요 이때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마리아가 등장하잖아요 어머니도 마리아고 막달라 지방 갈릴리 근처라고 하죠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그 마리아가 이제 일곱 마귀에 들려있다가 일곱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님이 쫓아내주셔가지고 예수님 제자가 됐다 이렇게 전합니다 이 일곱 마귀가 도대체 뭔지는 기록에 더는 안 나와요 그래서 좀 신비학적으로도 해석되고 그래요 일곱 차크라를 예수님이 열어줬다 이런 식으로도 멋있게 볼 수도 있고 일곱 마귀가 뭔지 정확히 나오진 않는 그래서 흔히 그 뒤에 무슨 좀 죄인의 이미지를 갖게 된 게요 그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군요 일곱 마귀를 예수님이 쫓아줘서 뭔가 영적으로 힘들어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영적으로 밝아진 거죠 그냥 그 얘기를 쓴 것 같아요 일곱 차크라로 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기독교에서는 일곱 죄악 이런 것도 칠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원래 유대교가 칠로 설명하는 거 좋아해요 천지창조도 7일째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7일인데 그 일곱 마귀라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그런 창조 질서를 방해하는 것들이죠 그런 요소들을 예수님이 쫓아내 줌으로써 빛으로 더 밝아진 그 여자 사도가 된 거죠 유대교는 일단 남성 중심이라 숫자를 세도 남성들만 셉니다 성경에 나온 숫자들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천명이 있었다 그러면 남자 성인들만 천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이들과 여성들은 안 셉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 사도라는 것은 귀하고요 거의 사도급인데 사도라고 못 불리는 것도 그런 부분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봐도 마지막 부하를 누가 목격합니까? 예수님 부하를 남자 제자들 다 흩어졌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목격하거든요 돌아가실 때도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하고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2사도들과 함께 다니실 때 막달라 마리아도 계속 같이 다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성이 어느 그런 공동체에 속해가지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었는데 기존 복음을 보고 이런 마리아 복음을 보고 도마 복음을 보면요 더 각별하게 지도를 받던 제자다 오히려 남성 제자들보다 더 뛰어난 제자일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게 아마 외경이 됐을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외경으로 분류되고 좀 이단의 경전으로 분류됨으로써 뭐죠? 이렇게 나그암마드에서 발견된 문서들만 해도 숨겨놓은 거예요 예전에 교회 사람들이 숨겨놓은 거예요 이게 이단 판정라니까 숨겨놓은 것들 그런 것들이 그 항아리에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이 마리아 복음은 그 항아리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같은 그런 맥락에서 널리 알려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사전 설명이고요 가보죠 양은 많지 않아요 뭐 빨리 하면은 한 두 시간 오늘 한 시간 다음 한 시간이면 끝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복음은 기본적으로 이제 영주주의 복음소로 분류되는데요 영주주의적 색채가 있다 하는 거는 영주주의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영지라는 거는 결국 이게 영지가 참나의 알미예요 참나의 암 직관이죠 참나의 빛으로 참나의 빛으로 그노시스로 참나의 지혜로 참나의 지혜로 진리를 직관해야 진정으로 깨닫는다 이건요 사도 바울도 동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그런 의미로는 다 영주주의입니다 그런 의미로는 다 영주주의예요 요한복음도 영주주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주주의가 하나의 문파로 분류될 때 영주주의는 이런 내면의 깨달음을 중시하는 걸 가지고 예수님하고 뭐 이렇게 예수님의 정통 제자들하고 차별을 둔다 이런 건 불가능해요 왜 거기도 이 성령의 지혜로 진리 깨닫는 걸 사도 바울이 제일 중시하거든요 유치한 신앙인들이나 믿음으로 접근하지 그런 교리적 믿음 교리적 믿음 성숙한 믿음 성숙한 신앙은요 결국에는 지혜로 간다 이게 사도 바울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영주주의랑 차별이 없다 그게 그노시스거든요 그 지혜가 그래서 이 영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예수님하고 좀 예수님의 가르침과 괴를 좀 달리하는 그 영주주의적 흐름은 뭐냐면요 저희가 이해할 때는 불교로 치면 좀 소승불교적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성령에서 우주가 나온 이 우주가 펼쳐졌잖아요 그러면 성령에서 우주가 나온 걸 받아들이고 이 우주 안에서 천국을 건설하고 성령 받아가지고 천국을 건설하자 이쪽에 포인트를 뒀느냐 이게 지금 정통 기독교 신앙이라면 좀 소승적이에요 영주주의는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되 이 우주 만물이 결국은 성령으로 돌아갈 거다 여기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빨리 그노시스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 물질의 세계에서 정신을 잃었는데 성령을 깨달아가지고 영의 세계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영의 이 성령이 주는 성령이 주는 지혜 지혜의 힘을 입어가지고 성령에서 지혜가 나오니까 이 지혜를 붙잡고 이거 붙잡고 다시 돌아가자는 거죠 성령의 세계로 돌아가자 이해되시죠? 성령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이 놈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성령의 세계에 들어가자는데 초점을 두는 게 영주주의의 보통 공통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 심한 영주주의 영주주의는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영주주의 보금은 잘 안 다뤄요 왜냐하면 너무 현란하고 복잡하고 자기들만의 신화체계를 갖고 있고 자명한 건 적고 결국 돌아가자는 얘기가 자명한 건데 이것도 자명한 부분 있잖아요 성령 찾자 참나 찾자는 옳은 말인데 물질 세계에 현혹되지 말고 성령 찾자 이건 옳은 말인데 여기서 이제 이 성령에서 이 성령의 세계에서 우주가 나오는 과정을 복잡하게 설명하고 나오지 말았어야 우주가 나왔다 이런 식의 주장까지 그래서 이 우주를 창조한 존재 자체도 데미우르고스라고 창조한 존재 자체가 사실은 사탄이다 마왕이다 불교식으로 마왕이 우주를 지배하는 것처럼 현 우주는 누가 창조하고 불리고 있냐 데미우르고스 같은 그 창조주예요 우주 창조주인데 창조주가 우주를 잘못 만들었다 막 이런 데까지 영지주의가 가요 창조주가 잘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우주를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이 지혜를 얻어가지고 이 우주를 초월해서 이 성령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쪽이 강조되는 게 영지주의인데 마리아 보금이 영지주의로 확실하냐 분실된 데가 많아가지고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영지주의적 색채가 있는 부분은 있다 그래서 마리아 보금 들으실 때 대신에 마리아 보금 이야기는 자명하다 제가 자명하다는 건 제가 보증하고 대신에 마리아 보금을 보실 때는 성령의 세계로 복귀하는 데 좀 더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다 초점을 거기다 두고 있다 이해되시는 포인트를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냐 다시 하나님께 복귀하는 쪽에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영지주의 보금서랑 잘 통한다 그런데 마리아 보금서가 좋은 게 분실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복잡한 신화체계가 나오질 않는다 이해하시기가 쉽다 복잡한 신화체계 나오면 제가 안 다룹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머리 아프고 이해해봤자 그들만의 신화체계이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데 응용하기도 힘들어요 기존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접목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보금서들은 제가 다루지 않는다 단 마리아 보금은 다룬다 왜 이 안에는 되게 자명한 얘기들이 있다 흥미로운 얘기가 있고 마리아에 대한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다른 남자 사도들과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유실 안되고 남아있는 부분에 들어있는 게 있어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사전 설명하고요 빨리 들어갈게요 4장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1장부터 3장까지는 분실됐습니다 좋죠? 이제 확 제끼고 바로 본론 들어가자고 적당하게 분실되는 건 좋아요 남아있는 내용만으로 대충 알아먹을 수 있다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제가 첫 번째 물질이란 무엇인가 이 물질을 자꾸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물질 세계를 초월해서 다시 물질의 근원인 참나의 세계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IM IM이 하나님 자리면 IM에서 물질이 나온 거 아닙니까 물질이 나오고 그렇죠? 이 자리가 0이면 자 혼의 세계 혼의 세계와 혼이 물질과 만나면서 혼이 어떻게 돼요? 물질 세계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미쳐요 불교식으로 탐진치에 빠집니다 탐진치가 균형이 있냐 균형을 잘 잡으면 좋은데 균형을 못 잡습니다 이런 점에서 마리아 보금은요 상당히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소승적 관점에서 본체로 복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대승적 관점까지도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리아 보금은 읽으면서도 제가 강의하고 싶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다른 영지주의 보금서는요 좀 제가 안 다루고 싶다라고 선명하게 느낍니다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기존 도마보금과 연결해서 봐도 잘 이해가 되는 보금이에요 마리아 보금은 혼이 물질을 보면 견물생심 견물생심 탐욕이 일어나고 탐욕이 좌절되면 분노하고 그 과정에서 어리석음이 더 커지고 그럼 물질이 뭔지 먼저 얘기를 해주는 게 맞겠죠 이 혼을 탈출시켜서 물질에 얽매이는 혼을 탈출시켜서 영의 세계로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질이란 뭐냐 이렇게 누가 질문했겠죠 앞부분 또 유실됐어요 물질이란 서멸되는 것입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이 질문만 남았습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연계의 모든 것 형상지어진 모든 것 창조된 모든 것들은 서로 더불어 존재하고 있다 불교적이죠 기독교가요 이렇게 불교랑 잘 만납니다 이게 자바암경에 있는 부처님 말씀 뭐예요 이것이 있으면 A가 있으면 B가 있고 이것이 생기면 B가 생기고 이것이 없으면 B가 없으면 A가 없고 그렇죠 B가 사라지면 A도 사라진다 이런 식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어지고 이것이 서멸되면 저것도 서멸된다 이 연기법이군요 부처님의 제일 강조된 가르침이죠 연기법 이게 지금 턱 나온 거예요 자연계의 모든 것 형상지 있는 모든 것 창조된 모든 것들은 이원성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서로 이원성 세계니까 더불어 존재한다 혼자는 존재 못한다 더불어 존재한다 상대방에 의지해서 존재한다 길다는 것은 짧다에 의지해서 존재한다 그렇죠 선도요 선은 악에 의지해서 존재합니다 악이라는 게 있으니까 선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 또 악은요 선이 있으니까 악이 있는 거예요 현상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이원성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존재한다 쌍생 쌍멸하는 거죠 함께 존재하고 함께 살아지고 그들은 결국 자신의 근원 그럼 이 IM입니다 영원한 나의 현전자리 IM으로 녹아 들어가게 될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은 이 0에서 나온 거니까 이 물질도 결국 자기 뿌리로 돌아가게 돼 있다 물질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뭐예요 지금 이 아공의 깨달음이 다 있지 않나요? 불교에서 깨달은 그런 아공의 깨달음 아공의 깨달음이 뭐죠? 영원한 자아가 없더라 고정된 영원한 자아는 없더라 일체는 무상하더라 따라서 물질도 무상하다 이게 불교 아공의 깨달음이었죠 초기 불교의 깨달음 지금 이걸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 세계는 무상하다 왜? 서로 의지해서 연기하면서 굴러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려면 이 물질계를 초월해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물질의 본성은 자신의 근원으로만 녹아 들어가고자 하기 때문이다 근원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이런 부분이 영주지 보금서들의 맛이죠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한다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것만 하면 영주지에는 잘 맞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본 가르침하고는 안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죠? 근원에서 오신 분이죠 너희들 구제하려고 왔다 대승정신은요 현상계를 경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현상계 탈출 쪽에 좀 더 초점을 두죠 이런 차이만 두시고 이해하시면 다 각각 자명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야 영화 매트릭스처럼 매트릭스의 세계를 초월해야 다시 들어가서 구제할 거 아니에요 일단 초월하자는 얘기 측면에서는 서로 자명한 거죠 초월하고 끝내버리자 그러면 소승적인 내용이 되고 그런데 그런 중생들을 더 구제해가지고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발상으로 현상계 안에서 선을 구현하겠다 그러면 대승적이죠 그런데 보세요 어떤가 마리아 보금 어떤지 보세요 비난받는 영지주의적 내용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영지주의 내용과도 잘 통하지만 대승적인 내용도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고 한번 봐보세요 제 얘기 미리 듣고 각주 1번이 지금 잡아암경이 있으면 각주 2번은요 존재하는 만물들은 다 자기 번원으로 복귀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요 노자에 나온다면 믿어지시나요? 제 노자 책 보셨나요? 확인 들어갑니다 노자에 보세요 완전 낯선대 하면 다시 보시고 텅빔의 극치에 이르고 텅빔의 극치가 영이에요 노자가 말하는 텅빔의 극치에 이르고 고요함을 빈틈없이 지켜라 텅 비어있으면서 고요한 그 자리에 머물러라 고요 아이엠의 영 자리 아닙니까 영원한 나의 현존 자리 만물이 함께 일어날 때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만물이 펼쳐지고 일어날 때 나는 그 돌아가는 것을 관조한다 니네들이 중생들이 만물을 볼 때 인류가 만물에 물질에 빠져있을 때 나는 물질이 돌아가는 것을 본다 이게 노자가 한 말입니다 관조한다 만물이 무성하게 일어나지만 각자 그 뿌리로 결국 돌아가게 돼 있다 그 뿌리가 어디예요? 노자가 말하는 도죠 이 도가 지금이 영의 자리입니다 도로 돌아간다 진리로 돌아간다 그 뿌리로 돌아가는 걸 고요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고요함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건 뭐냐 I am 자리 순수한 영의 자리 진리의 자리 도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소리다 예수님도 항상 영을 진리랑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비하라고 그랬죠 왜 성령 안에 들어있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는 한 세트입니다 진리 없는 영이 어디 있어요 진리를 품고 있지 모든 영은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비하라는 건 성령하고 다이렉트로 통해버리라는 거예요 혼이 물질에 취해 있는 혼이 뭐라고 뭐라고 떠드는 기도하지 말고 혼 아닥시키고 바로 영과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라 초점을 중심에 놓고 바로 들어가라 향심 기도죠 바로 중심 센터로 향하라 하나님 자리로 바로 들어가서 접속해라 이게 향심 기도거든요 향심 기도 가지고 뭐 이렇게 이단이니 뭐니 막 지랄되면 답 없어요 물질 세계에 빠져가지고 정신 잃은 겁니다 향심 기도가 제일 본원의 기도다 물질계 정신 놓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노자도 마리아 보금도 그 얘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의 정신을 잃고 있지 돌아오라 본원으로 돌아오라 돌아가는 걸 고요함이라고 하고 노자는 이걸 일러 본래의 생명을 회복함이라고 한다 그럼 영원한 생명까지 회복한다는 거예요 노자도 똑같은 소리하고 있죠 예수님하고 본원으로 돌아가면 본래의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회복한다 이게 신선 사상의 근원이 된 거예요 나중에 신선 사상의 본뿌리는 더 저기 고조선 쪽으로 올라가야 되지만 노자가 또 중국 도교에서는 뿌리가 된 이유가 이런 소리를 해서 그래요 영원한 생명과 접속된다 성령이 그대로 영원한 생명자리거든요 본래 생명 회복하는 걸 일러서 영원 불멸함이라고 한다 영원 불멸함 존재가 될 수 있다 본 생명만 회복하면 영생 얻으면 늘 이런 그러한 자리 이 영원한 자리 아는 것을 진정한 밝음 지혜라고 한다 빛과 생명이 다 나왔어요 노자에서도 그쵸? 영원한 생명자리 찾는 게 진정한 빛이다 그 자리 들어가면 영원히 산다 근데 그 자리 뭐냐? 우주에 기어나와 있는 모든 만물의 뿌리자리다 이 얘기가 지금 마리아 복음에서 그대로 다 설명됐죠 노자랑도 그대로 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들을만한 거예요 마리아 복음이 자 이제 마리아 하면 또 베드로가 등장해야죠 죄란 무엇인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선생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에 대해 말씀을 해주십니다 선생님은 예수님이요 웬만한 거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질문할 때 재밌잖아요 선생님은 모르는 거 없잖아요 다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말해 주세요 죄는 뭔가요? 자 무슨 말씀하실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이라면 죄가 뭔가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죄란 뭔가요? 이 세상에 죄라는 건 본래 없다 꺼져라 사탄아 이렇게 안 나오고요 이 세상에 죄라는 건 본래 없다 사탄이라는 게 따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타락한 본성에 따라 죄라고 불리는 행동을 할 때 너희가 물질에 빠져가지고 탐진치에 휘둘려서 죄라고 불리는 행동할 때 너희들이 죄를 창조하는 거다 너희가 죄를 만드는 거다 원래 죄는 없는데 너희가 만들었다 각주 보세요 3번 죄란 고정적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성대로 살지 못할 때 죄가 생겨나는 거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동양철학적 관점 특히 육아의 관점과 똑같습니다 유교에서 뭐라 그래요? 유교에서는요 저 IM자리를 중심이라고 하고요 우주의 뿌리를 천지만물의 뿌리를 중심이라고 그래요 천지만물이 잘 굴러가는 걸 조화라고 그래요 조화에 자 보세요 이 중에서 조화가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조화에 못 미치면 뭐죠? 부족한 거 조화를 넘어서면 과한 거 이 과부족을 동양에서 악이라고 합니다 조화를 선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무슨 악신이 따로 있어 가지고 우리를 악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따로 있어서 동양에서 뭐예요? 본성, 이미지의 양심의 본성을 밖으로 조화롭게 펼쳐내면 선이라고 하고 양심의 본성을 펼쳐낼 때 탐진치 때문에 과하거나 오버하거나 모자라는 거를 악이라고 합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본성을 온전히 균형 잡히게 표현을 못 하니까 그걸 타락한 거라고 하고 거기서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선한 본성을 가리는 무지와 아집 즉 탐진치가 죄를 만들어내는 핵심이다 따로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이 있는 게 아니다 유교에서도 죄란 선한 양심의 본성을 치우치게 과하거나 부족하게 드러낸 것일 뿐이다 조화롭지 못하게 균형 잡히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낸 걸 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성을 치우치지 않게 조화롭게 균형 균형감을 가지고 드러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중용이라고 그래요 중용 중도에 맞게 드러낸 거 그걸 선이라고 한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27번 보시면 27절 보시면 그런 이유로 모든 본성의 최고 정수인 본성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 성령 안에 새겨져 있는 진리 우리 성령 안에는 진리가 새겨져 있어요 십자가의 진리 자 우리 성령 안에는 십자가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인간의 원형이에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인간의 원 꼴이에요 원형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사람의 형상이고 사람의 원형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십자가의 진리 사랑과 제가 들리게 하는 사랑과 정의와 겸손과 지혜를 갖춰야 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성령 안에 들어있으니까 성령 각성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내 혼과 육으로 드러납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구현되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모든 본성 하나님의 본성 중에 최고 정수가 뭐예요? 선이다 선의 이데아를 말합니다 선이다 이 이데아 사상을요 마리아 복음은 이미 알고 쓰고 있어요 선의 로고스라는 거예요 왜 알고 있냐 플라톤 철학을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플라톤 철학에서 이런 우리 안에 영에 새겨져 있는 걸 이걸 로고스라고 해요 요한복음에서 이미 로고스라는 말 쓰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히랍 철학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헬레니즘 문화가 이미 유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이데아입니다 로고스나 이데아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로고스와 이데아를 알아보는 우리의 직관 능력을 뭐라고 하냐면 플라톤이 누스라고 했어요 누스 정신으로 번역합니다만 누스 요 누스가요 이성으로도 번역해요 이 누스가 하나님의 그 진리 이데아 하나님이 품고 있는 진리를 꿰뚫어본 능력이에요 우리 혼은 우리 에고의 작용인 혼은 분석을 하지 분석과 추론을 하지 진리를 바로 꿰뚫어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 혼의 작용이 아니고 영의 작용으로 인해서 이 영이 혼의 세계에서 작동할 때 누스라는 작동을 해요 이 직관입니다 직관으로 작동할 때 우린 이데아를 꿰뚫어보는 눈이 생겨요 이 성령의 빛이죠 성령의 빛으로 우리는 진리를 꿰뚫어볼 수 있습니다 이 누스를 마리아 보금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성령이 있으면요 이 성령의 작용이 누스예요 여기가 일반적인 에고의 세계라면 혼의 세계라면 이 누스도 분명히 혼인데 혼 중에 제가 얘기한 거 있죠 혼이 차가운 세공이라면 성령이 뜨거운 불이라면 완전히 타오르는 영역도 있다고요 불하고 한 덩어리가 돼서 이 자리에서 뭔 일이 일어내냐 직관작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작용이고 성령의 빛이 성령에서 나오는 빛이 인간으로 하여금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줘요 그게 누스인데 누스가 강조된다는 건요 누스는 이데아를 꿰뚫어보는 능력이거든요 이데아를 동질의 깨 동질의 깨 알아보니까 자 누스가 이데아를 꿰뚫어본다는 게 마리아 보금에서는 강조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최고의 정수를 선으로 보는 것도요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이미 받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을 딱 한마디로 하면 최고의 인간 안에는 좋은 덕목들이 많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최고의 덕목을 말하면 선이다 선의 이데아 선이 제일 높은 겁니다 선을 구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랑, 정의, 겸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표할 수도 있지만 또 이런 관점에서는 선으로 대표할 수도 있어요 모든 우리 본성은 근본적으로 뭐냐 선하다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선한 게 우리 본성이다 그대들이 본래 모습을 회복하도록 그대들 안으로 온 것이다 자 그런 이유로 모든 본성의 최고 정수인 선이 그대들이 본래 모습을 회복하도록 그대들 안에 온 것이다 우리 안에 본성으로 뭐가 와 있다는 거예요 선이 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는 물질에 휘둘려 가지고 본성을 가린 거예요 그랬을 때는 죄가 발생하는데 본성 그대로만 살면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 이거는 대승적이죠 자 병이란 무엇인가 그럼 병은 왜 걸리나요 질문은 안 했어요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세요 그럼 병의 문제도 해결된다 죄가 뭔지 알았지 그럼 죄 때문에 병이 생긴다 따라서 그대들이 병 들고 죽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겨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안 살아서다 자 이거는 굳이 영지주의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평소 가르침이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십자가 진리 그대로 살면 된다 그러면 병 들고 죽게 되는 거는 그렇게 못 살아서다 그래서 영생을 못 얻고 죽는 거다 사람은 뭐 병 들고 죽겠죠 하지만 본성대로 사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병 들고 죽더라도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간다 이게 예수님의 기본 주장이시죠 왜냐하면 그대들의 행동은 그대들을 치유할 수 있는 본성으로부터 멀리 떼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들의 행동을 그대들을 치유할 수 있는 본성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들 안에서 그대를 진리로 인도하고 더 건강하게 만들 텐데 타락한 본성대로 물질이 휘둘렸기 때문에 건강도 상했고 결국 영생도 못 얻게 되는 거다 병 들고 죽게 되는 것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 때문에 병 들었다고 이러면요 모든 병 걸린 사람은 죄 때문이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 발상이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믿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환자들 고쳐줄 때마다 죄를 사해준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병 걸린다고 믿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본성대로 살면 건강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조주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병 들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죄 때문에 병 들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선하게 살아버리면 병 안 걸릴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병은 있겠죠 그런 죽음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는 그런 병들고 죽음은 우리가 면할 수 있어야겠죠 29절이요 알아들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알아들어라 이게 불교식으로 말하면요 지금 제 얘기 듣고 있다고 다 이해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이해했다고 다 수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자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알아들어라 이거는 인연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수용해라 알아듣고 수용할 만한 인연 있는 사람들은 수용하시라 나도 알아는 들었는데 이건 안 돼요 수용을 해야 알아들은 거야 맞네 하고 수용을 해야 30절 물질이란 다시 물질 얘기가 나와요 물질은 우리에게 우리 혼에게 균형을 잃은 열정을 줄 거다 미친 열정을 줘요 그러나 그 열정은 우리를 본성에 입에 되도록 이끌 거다 따라서 본성대로만 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은 본성대로만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니까 거기서 오는 병과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달게 받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본성을 어겨가지고 얻게 된 병과 죽음은 그건 우리 문제거든요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그건 우리가 바로 잡아야죠 우리의 온 몸뚱이에서 온갖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뭐 병이 생기고 온갖 안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이다 재앙이 이를 거다 31절 그것이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는 이유다 그대들의 선한 본성과 다시 화합하라 균형을 잃게 되었을 때 균형이란 말을 써요 균형 잡아라 이게 중용이에요 중용의 가르침을 펴시기 때문에 마리아 보금은 단순한 영지주의 보금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도 충분히 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균형을 잃게 되었을 때 본성의 참된 형상들 속에서 다시 힘을 얻으리라 본성의 형상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정의와 겸손과 지혜 다 통합하면 이 선의 이대아들이 우리 안에 이대아들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선을 이루는 수많은 덕목들인데 궁극적인 지향점은 선이고 그 수많은 선의 각종의 이대아들을 우리가 따름으로써 다시 우리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계를 버리고 초월하자는 얘기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초월 쪽에 초점을 두고는 있지만 마리아 보금이 영지주의 보금서랑 통하는 면도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도 충분히 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32절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여 들어라 그러니까 이게 소리 들을 수 있다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게 아닙니다 듣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용하라 인연 있는 사람들은 제발 알아들으시오 오늘 첫 시간니까 좀 더 할게요 마지막 인사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앞에 설명이 없어서 모르지만 지금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상황이에요 돌아가셨다가 부활해가지고 마지막 가르침 남겨주고 호련이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33절 은총을 내려주시는 성스러운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분께서 모두에게 인사하시며 이제 가려고 인사하시는 거예요 평화가 그대들과 함께하기를 나의 평화가 그대들 속에 깃들기를 그대들은 잘못된 길로 이끌고자 그대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자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사람도 조심하라 이 구절 여러분 익숙하죠? 도마보금에도 나왔고 누가보금에도 나왔죠 보라 천국이 거기서는 천국이었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휘둘리지 마라 천국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니다 근데 여기서는 달라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 얘기냐면요 근데 그게 사람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 보라 사람의 아들이 저기 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휘둘리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은 그대들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구절을 이해 못하면 마리아 보금이 이해 못합니다 마리아 보금이 강조하는 게 도마보금 때 기억나세요? 도마보금 때 완전한 사람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그 제자들이 마리아는 여자라서 거기도 마리아 보금이랑 똑같은 느낌의 대화 있었어요 도마보금 후반부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자는 거 그게 도마보금의 포인트였죠 그때 여성인 여성 이건 아래로 향하는 건 여성이에요 위로 향하는 건 남성이고 아래로 향하는 여성인 마리아한테 마리아는 남자가 아니라서 천국 가기 힘들 것 같다 온전한 사람 못 될 것 같다 하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남자로 만들면 되지 그러면 너희랑 똑같은 사람 되지 그게 뭔 소리냐면요 남성 위주로 얘기는 하긴 했지만 남자도 여성성을 갖춰야 되고 여성도 남성성을 갖춰야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붓기잖아요 다윗의 별 이게 완전한 사람을 상징해요 형이상 형이와 남성성 여성성이 하나 된 존재 도마보금에서도 계속 남성성 여성성을 하나로 합하라고 한다고요 자 도마보금은 이런 부활체에 관한 얘기가 많았죠 영생을 주제로 했다면 마리아 보금은 또 영생을 꼭 주제로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과의 합의를 강조하니까 자 이건 구분할게요 그때는 이걸 에너지적으로 이해했다면 남성성과 여성성의 통합을 이번에는 에너지적으로 말고 영적으로 이해해 볼게요 남성성과 여성성을 둘 다 갖춰야만 하나님의 형상 아닐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 성령에 새겨져 있는 사람의 원형 아까는 사랑, 정의, 겸손, 지혜로 봤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성령에 새겨져 있는 사람의 원형이 이거 아닐까요 남성성과 여성성의 통합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색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뭐도 있어요? 남자도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여자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남성성에서 손을 다 갖추고 있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겠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까 제가 그대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원형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요 이걸 말합니다 사람의 원형 원형의 사람 완전한 사람의 이데아 이왕 이데아라는 걸 깔고 들을게요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완전한 사람의 이데아가 성령 안에 갖춰져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완전한 사람의 형상이 남녀를 초월한 그 완전한 사람의 형상이 어디 있어요? 성령 안에요 그럼 성령 안에 완전한 인간의 형상이 들어 있으니까 그리스도란 뭔데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는 뭔데요? 그리스도는 보세요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죠? 인자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죠? 사람 중에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냐? 그리스도는 육화되어 있지만 온전한 사람 남녀가 통합된 온전한 사람의 이데아 이 형상을 온전히 혼과 육으로도 구현한 존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착안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은 눈에 보이는 존재로 오지 않아 자기가 지금 사람의 아들이면서 인자라고 하고 다녔으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의 아들에 집착하지 말고 뭘 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 아들이 된 이유가 뭐예요? 온전한 사람의 형상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본성 그대로 살았을 뿐이야 아까 얘기했지만 균형 잡히게 살았을 뿐이야 그러니까 그대들도 균형 잡힌 삶을 살기만 하면 돼 이런 부분에서는 영지주의적이지 않다 기존의 영지주의와는 다르다 마리아 복음은 예수님 가르침에 충실하다 그대들은 균형 잡힌 삶을 살기만 하면 돼 균형 잡힌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한 사람의 형상 남성성 여성성 따지면 안 돼요 이원성에서 남성도 여성의 의지에 있고 여성도 남성의 의지에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물질이죠 만물이죠 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근원으로 근원에서는 남녀가 없을 거 아니에요 남녀를 초월한 온전한 사람의 형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의 온전한 형상이 어디 있다? 그대들 안에 이미 있다 성령 안에 이미 들어있으니까 성령 받아라 이겁니다 그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를 찾을 수 있을 거다 성령 받아라 그리고 나아가라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성령 받아서 온전한 사람이 뭔지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으면 인간한테 하나님이 기대한 게 뭔지 알았으면 그대로 살면서 천국을 널리 전파하라 내가 그대들에게 정해준 것 서로 사랑하라는 그 황금율의 율법 말합니다 성령의 율법 그 율법 외에는 어떤 규율도 만들지 마라 예수님 가르침 그대로 아닙니까? 입법자들이 하는 것처럼 저 율법학자들이 법 만드는 그런 율법학자들이 하는지처럼 다른 율법 자꾸 만들어서 보태지 마라 그것에 의해 지배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떠나셨다 이게 바울 사상으로 이어지죠 율법은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린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 보세요 밑에 각주 4번 신약은 새 언약이죠 신약은 신약시대에서는 성령으로 구원받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이 소리를 새 언약은 문자로 기록되지 않고 오직 영으로 기록하였으니 문자는 죽이고 영은 살린다 자 보세요 율법에 법전에 지금 우리나라 법전도 한번 사서 보세요 거기 문자죠 문자로 써 있어요 뭐가 죄다 뭐가 죄다 뭐가 죄다 뭐가 죄인지는 얘기했죠 즉 그러니까 이 죄니까 잡아 죽일만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안 지켜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고 죄로 심판하는 거고 오직 성령이라야 이게 죄니까 선을 행하라 하고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잖아요 영만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진리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해줄 수 있는 건 성령이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뭐가 죄라는 얘기만 해주지 구원해주지 못한다 이게 모세로 대표되는 율법시대 구약의 시대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신약의 시대로 넘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 핵심이 지금 예수님 마지막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율법 자꾸 만들어 보태지 말고 사람의 아들을 찾아라 온전한 사람의 형상을 너희 내면에서 찾아라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라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따르면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라 이 소리 해주시고 간 거예요 이게 하느님 나라 접속하는 방법 아니에요 자 천국이 뭐죠 우리 혼과 육 안에서 혼과 물질의 세계에서 성령의 뜻이 구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구현되는 거 아니에요 영혼 육에서 천국 제자들한테 사람의 아들을 찾아가지고 온전한 사람의 형상 찾아서 천국 접속해서 천국의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 개척하고 그 다음에 천국 확장하러 나아가서 천국을 전하고 다녀라 복음을 전해라 이게 다죠 천국을 개척하고 확장하라 이것도 예수님 가르침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저는 자명한 말씀이 많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5장 가볼래요 제자들의 슬픔 진짜로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사라지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슬퍼합니다 크게 울며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가서 지금 슬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불신자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인자의 이 사람의 아들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만일 그 불신자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이 복음을 나눠 예수님도 처형당하셨는데 우리도 갔다가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마음이 있죠 인간적이지 않네 예수님 얘기 들을 때는 예수님 가고 나니까 빡센데 본인도 죽었는데 지금 우리한테 가라고 한 거잖아요 이런 거죠 그러자 마리아가 일어나서 모두를 축복해 주면서 그녀의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울지 마세요 슬퍼하거나 회의에 빠지지도 마세요 이런 경우도 지금 마리아가 마리아 복음은 마리아가 주인공이니까 이해하세요 꼭 마리아입니까? 이럴지 몰라도 마리아가 주인공이에요 꼭 제 얘기를 드렸죠 스파이더맨 만화에서 슈퍼맨 안 나오냐고 하지 마시라 주인공이 스파이더맨 여기 마리아 복음이에요 마리아가 축복해 주며 형제들한테 울지 마세요 슬퍼하거나 회의에 빠지지도 마세요 예수님의 은총이 온전히 당신들과 함께 할 것이며 당신들을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보다는 우리 모두 그분의 위대함을 찬양합시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들을 준비시켰어요 아니 우리 공부시켰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우리들을 사람으로 만드셨잖아요 이래요 이 사람이 뭐겠어요? 남녀를 초월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새 사람 만들었다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 각성 한 상황이에요 성령 각성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 각성해가지고 지금 내면에서 이런 누스가 넘치는 진리에 대한 직관이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람 만드셨잖아요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자 자 여기서 저는 사람 만드셨잖아요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예수님이 환웅이라면 마리아는 웅녀다 제가 늘 강조하는 웅녀 프로젝트가 성공한 겁니다 백일간 쑥과 마늘 먹고 사람 만들었듯이 환웅이 곰과 호랑이 그래서 호랑이는 뛰쳐나가고 호랑이는 바리세파 곰은 예수님 사도들 지금 사도들이에요 지금 곰들이에요 곰들 그렇죠 특히 마리아는 딱 웅녀랑 딱 잘 매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만들어줬잖아요 하고 지금 곰족 대표로서 외치고 있는 웅녀가 똑같아요 여러분 환웅이 예수님하고 정말 일치합니다 저기 하늘나라의 아버지 환인이 아들인 환웅을 지구로 내려보내요 내려와가지고 삼천무리 천사들 흰옷 입은 천사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뭘 만들어요 신시 하느님의 나라를 만들어요 고조선 쪽에 그리고 대표적인 그 사업이 뭐였어요 저기 인간들을 이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금수와 같이 살고 있던 인간들 사람 만드는 거예요 웅녀 프로젝트 제가 늘 강조하던 저희도 지금 하고 싶은 게 웅녀 프로젝트거든요 여러분 사람 되셨어요 여러분 성령 각성해야 사람 됩니다 여러분 일단 저는 하나님의 형상 저기 대표님이 그려줘서 알지 이렇게 생겼는지 몰랐고 사랑정의 겸손 지혜가 내 형상인지 몰랐습니다 괜찮아요 일단 성령하고 접속했으면 알게 돼요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리아 복음 저기 코란에 있는 마리아 장하고 전혀 안 비슷해요 그 마리아는 예수님 엄마예요 이분은 예수님 제자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 사람 된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불리는 여성 사도의 이야기예요 웅녀 프로젝트 제가 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사람 되어야죠 아우 꼭 웅녀입니까 웅남 프로젝트 다 좋아요 사람 되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사람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새 사람이라고 했어요 새 사람 새 사람 새 사람 되자 새 사람 프로젝트 자 우리 사람 만들어줬잖아요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제자들이 귀가 얇아요 어? 그인가? 어? 그런가? 다시 마음을 선한 쪽으로 돌리고 선한 본성이 다시 회복됐어요 성령들은 각성하신 분들인데 예수님이 너무 과업을 크게 맡기니까 흔들렸던 거죠 잠시 다시 선한 본성과 접속하니까 아 그렇지 사랑 정이 막 솟아나는 거죠 하나님 뜻을 따라야지 내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널 인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가르침 천국의 가르침 전해야지 욱녀 욱남 거기 구별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남녀 초월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초월되기 전에는 남녀가 있지만 초월하면 여러분은 다 그냥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 아시겠죠? 그냥 사람이 된다 외양은 남녀가 있지만 속사람 새사람은 속사람이죠 사도바울이 말한 누스가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에서는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 됐죠? 마리아가 전하는 얘기까지 해볼까요? 여기까지 하면 재밌죠 베드로와 마리아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대화를 나눠요 자매요 베드로와 마리아가 자매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어떤 여인들보다 당신들을 더 사랑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 때문에 이제 다빈치 코드 이런 영화들이 나온 거예요 영지지 복음 중에 뭐죠? 여러 복음인데 아무튼 이 복음 중에는 마리아가 많이 주목됩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뭐 이렇게 입맞춤을 했네 하는 복음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였고 입맞춤도 했다 이런 것로 인해서 다빈치 코드 같은 영화도 나온 거예요 그만큼 되게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니까 베드로도 베드로도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요 거기 예수님 제자들끼리 다 알아요 자매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어떤 여인들보다 당신을 더 사랑했다 자존심은 있죠 남자는 뺐잖아요 이해되세요? 우리보다 더 사랑했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아무튼 여인들 중에는 제일 사랑한 것 같은데 허세죠 당신이 알고 기억하는 예수님의 말씀들 중에 우리가 모르거나 듣지 못했던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결국은 좀 얘기 좀 해줘 얘기하려는 거잖아요 뭐 따로 얘기한 거 없어 이건데 여인들 중에는 제일 사랑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허세죠 이런 거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다른 남자 제자들이 못 들었던 거를 들었을 거라고 본 거예요 베드로도 얘기 좀 해줘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 마리아가 그래서 말을 합니다 나는 그동안 그대들에게 숨겨져 왔던 것을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숨겨왔던 것을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환영 속에서 보았고 어느 때에 어느 때에 나는 주님을 영상으로 봤대요 시각화돼서 펼쳐진 홀로그램처럼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선명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상 중에 본 거죠 선명히 그래서 그분께 주님 오늘 저는 환영 속에서 당신을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능하죠 자기가 진짜 이렇게 몰입해 있는 대상은 환영 속에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모습을 보고 흔들리지 않는 그대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아세요 이거는요 묵상을 해보고 뭘 봐보고 안 그런 사람은 이 구절을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뭔 소리 하는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뭘 안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흔들리지 않아야 이 환영이 계속 유지돼요 마리아가 어느 정도 몰입 4단계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예수가 나와서 예수를 만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대단한데 대단한데 내 모습 보고도 왜냐하면 예수님 보면 예수님 보면 흔들릴 수도 있죠 와 예수님이다 하면 환영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꿈에서는 보는데 환영까지는 안 될 수 있지만 정신이 깨어가지고 이 누스의 작용이에요 이게 자 성령의 작용이 누스가 우리 영혼에서 뭔 짓을 하느냐 자 이렇게도 제가 설명드렸어요 성령이 환인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면 누스는 지상에 내려와 있는 환웅이에요 그리고 이 애고 애고는 곰과 호랑이죠 이 혼 중에 하나님 말 들으면 곰이고 안 들으면 호랑이 기독교에서는 염소와 양 그러죠 선악이 갈리죠 자 이 누스의 작용으로 여러분 영혼에서 뭐가 펼쳐져요 실감나게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홀로그램적 체험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자 그래서 어떤 현상이라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나타나면 문제는 뭐냐면 이 이 누스라는 거는 영의 빛이고 작용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이데아를 직관한 능력이거든요 진리 깨뚫어본 능력이고 제 책에서는 영어 비결 같은 거 보시면 해광이라고 나오는 게 누스입니다 지혜의 빛 이 지혜의 빛이 온갖 신통한 작용 모든 신통을 우리 영혼에서 일으켜요 이 누스의 작용으로 예수님의 형상이 실감나게 펼쳐졌던 건데 빛이 나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환영을 보자마자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이게 다 깨져버려요 그런데 마리아가 안정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 보고도 안 흔들렸어? 너 안에서 누스가 제대로 각성됐는데 축하한다 이거예요 축복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누스가 그렇게 참나가 성령이 온전히 각성돼서 작용을 일으키면 그 성령의 작용이 결국 진리를 가르쳐줘가지고 진리를 직관시켜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진리 가르쳐줄 거라고 그 진리로 인해서 너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이끌 것이다 그러니까 축복을 해준 거예요 환영받다는 걸로 축복해주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환영을 볼 정도로 직관력이 개발된 거를 성령이 게시를 그렇게 게시를 일으키는 작용을 활발하게 마리아의 혼에서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마리아가 빛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축하해 주는 거예요 빛의 작용 속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축하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 누수가 있는 곳에 보물이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혼의 세계는요 자 보세요 이 혼이 물질에 빠져서 정신을 잃었는데 성령이 주는 이 누수 진리의 직관이 아니면 누가 혼을 다시 이 어둠 속에서 이끌어가지고 성령으로 아버지께 인도하겠어요 이게 누수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수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어 너 안에서 성령이 각성됐구나 이 소리예요 성령이 각성됐구나 성령이 작용을 일으켰구나 그럼 온전한 사람의 형상도 직관시켜줄 거고 앞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복귀하게 도와주겠네 축하해 한 턱 싸 이런 거죠 지금 마리아 오늘 한 턱 싸 이해 되세요? 난 치킨 이런 거죠 저희도 예전에 누가 수행 잘 되면요 빌붙어가지고 한 턱 쏘라고 소고기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거의 그 정도 상황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축하해 주는 이거 느껴지세요? 저는 이게 생생해요 현장에 있는 것만큼 생생해요 왜냐하면 다 경험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오 오늘 마리아 쏜다 환영으로 날 봤대 그럼 제자들이 자기 봤다고 저러는 거야 이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봤다는 게 신기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누스가 성령이 성령이 각성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각성되니까 성령의 작용인 누스가 마리아의 혼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리아는 그분께 말을 해요 주님 환영을 통해서 당신을 보는 사람 역시 우등생은 다릅니다 마리아 내가 축복해 줄게 하면 와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질문해 줘야 돼요 우등생다운 모습입니다 환영을 통해서 당신을 보는 사람은 주님 환영을 통해서 당신을 보는 사람은 혼을 통해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영을 통해서 보는 겁니까 어때요 혼은 푸시케라고 해서 우리 애고작용이고요 생각감정우감 영은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가지고 보나요 혼으로 보나요 이 정도 해 줘야죠 자 우리 같으면 참나로 보나요 애고로 보나요 자 당신 환영 사람의 아들의 환영을 받다는 건 일반 환영과는 다르죠 차원이 사람의 아들의 환영을 받대요 그러면 사람의 아들의 원형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누스가 이렇게 각성됐으면 이제 사람의 아들의 실체도 볼 거예요 마리아는 그래서 구원 받을 거예요 이제 이 얘기가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짚고 넘어가려는 거예요 혼으로 보나요 영으로 보나요 자 이 정도 질문 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역시 지혜롭구나 이제 이런 생략됐겠죠 혼을 통해서도 영을 통해서도 아니다 예수님이 잘난 채 하나 이렇게 했어요 혼을 통해서도 영을 통해서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물어봐 주길 기다리셨겠죠 마리아가 각성되어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낚인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누스 얘기를 흘렸잖아요 야 너 누스로 봤네 누스 있는 곳에 보물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누스가 혼이야 영이야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혼으로 보나요 영으로 보나요 마리아도 돌려서 물어본 거예요 이 누스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혼을 통해서도 영을 통해서도 아니야 실제 너가 뭘 본 거는 영에서 바로 보는 것도 아니고 혼이 보는 것도 아니야 혼이 잘나서 보는 것도 아니야 영이 혼에서 작용을 일으키는 그 정신 둘 사이에 존재하는 정신 누스를 통해서 환영이 보이는 거야 그것은 점점점 유실됐습니다 여기까지 11페이지 14페이지까지는 필사본은 분실됐어요 나중에 혹시 더 발견되면 그때 이어서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마리아 보금 했어요 재미있으신가요? 말씀들이 없으시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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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